안녕하세요. 독일을 대표하는 웰리스 전문기업 LR Health & Beauty Korea 홍보대사 차범근입니다. 먼저 LR Health & Beauty의 한국시장 공식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홍보대사로서 LR Health & Beauty의 첫 아시아시장 진출에 힘이 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LR은 독일 내 자체 생산 연구시설을 통해 Made in Germany가 상징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력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35년 전통의 웰리스 전문기업입니다. 독일에서의 선수 시절 제가 직접 경험한 유럽식 선진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한국의 LR 파트너와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 LR Health & Beauty Korea와 저 차범근이 펼칠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LR Health & Beauty Korea 파이팅!